자 이 그림은 차갑지만 아름다운 여자 이 바탕도 차갑죠 색깔이 전체적으로 근데 아름다워요 여자 성기 시리즈 여자 잠지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황금 장미도 피고 굉장히 차갑지만 차가움도 차가운 여자도 아름답다는 거를 자기의 차갑고 냉정한 여자가 싫고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버리는 아가들을 위해서 무의 속 속에 차갑고 냉정한 여성성을 아름답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냉정하지만 차갑지만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잉정하지만 차갑지만 항상 불편하던 그리기의 수준이 자 그대로 문자에도 집중적으로 여자도 자 우리가 시켜보고 싶을 고를 땐에 캄아가 그리기의 수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